네, 안녕하세요. 이규훈 아코디언입니다. 중고 아코디언 광고 영상입니다. 해당 악기는 이미 판매가 완료됐을 수도 있으므로 영상 제목에 판매 완료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는 외장으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악기는 XNCOR 34권반의 120페이스 아코디언인데요. 해당 악기는 오른쪽 2열 아코디언이고요. 보통 120페이스만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얘는 무게가 6.2kg밖에 안 나가는 굉장히 가벼운 경량 아코디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2열이죠. 떨림이 있는 소리, 떨림이 없는 소리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떨림이 있는 두 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2열 연실이 이제 오래된 압기지만 바람동 압력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정말 바람동 압력한테도 되게 좋아서 바람동이 새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바디에 큰 데미지나 기수도 없고 굉장히 가볍고 편하게 쓰시기 좋은 아코디언인 것 같아요. 이기온 아코디언에서 1년 동안 AS를 보장해드리고 아코디언 가방, 아코디언 멜빵을 동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